헬미꽃 이식 모종 포트작업 59트레이의 포트작업 이제 2000개 해놨습니다. 이게 은근히 쉬워요. 그래서 인증사항 남깁니다. 올해도 헬미꽃 이식 모종은 한 4천개 정도는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2000개나 해놨습니다. 차근차근차근 하는거랍니다. 영상 찍고 내가 집에서 모종 키우는 헬미꽃 이렇게 이식 하면서 59트레이에 쌍토기로 해놨습니다. 이거 보기보다 쉬워요. 바우세미농원에서 이거는 작년에 해놓은 헬미꽃. 그래서 1분 영상 오늘도 찍었습니다. 여기가 바우세미 그리고 바우세미농원에서